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강충구 김은영 선생님 참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고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최근에 신형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을 또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했던 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진짜 힘들게 기다리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구매한 그 제품을 그 노트북을 이 청년이 물에 담가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평소에 자주 즐기던 그 반신욕, 욕조 안에다가 이 노트북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몇 초간은 부팅을 시작하는 듯 하더니 그냥 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화가 났냐면 이제 막 구매한 노트북인데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고객센터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니까 서둘러 자기가 그 목욕 마치고 그 구입처로 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고객센터에서 막 항의를 한 사건인데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아니 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나냐고 새 걸로 바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장 직원이 이게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사기 전까지만 해도 잘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보니까 이게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혹시 물에 빠지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막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거죠 빠진 게 아니라 내가 물에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아니 손님 이걸 물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인이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전할 때 새벽에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노트북을 그냥 물속에서 켰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환불해달라는 그런 시대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순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세상 청년들과 다를 것 없이 그들은 그냥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요 신혼여행지에서 몇 방 며칠 해외로 나가서 휴가를 보내고 들어오기도 하고 주말마다 펜션을 잡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어디서 하냐면 모텔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순결하지 못한 연애 어떻게 보면 혼전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교회도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더해져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것까지 가냐면 결혼의 필요성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들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더 높지요 그래서 이 관계들의 끝은 결국 상처와 문제투성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교육자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말씀 구절들을 제시해 가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말해주고 상담해주고 설명도 해주면서 그 청년들에게 회계를 건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왜 안되는데요? 왜 안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 말로 조롱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무슨 별거냐고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오히려 못해본 애가 사회생활도 못한다는 식의 자기들만의 논리를 말하며 오히려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요 참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백성들은 딱 저런 모습이라는 것 참 몇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 제작자의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동법은 물론이고 이 오작동 위험 요소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생이든 그 창조주의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용법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그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풍성해지는지 또는 망가지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의 해결점 우리의 영원한 해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왜 싫으냐면 답이 진짜라서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진짜여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을 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도 욕 자체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하거든요 지저스 할리우드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하는데 저주의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느 표현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지 주변에 보면 우리가 교인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부처님 마우메트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도 성경에도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가진 자들이 또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만약 누군가가 성경은 답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요 이건 진짜 답이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딱 봐도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거 외면하면 그만일 거거든요 그런데 막 굳이 싫어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결혼 외에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잖아요 무시하면 될 일인데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답을 찾으려고 막 예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명분을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성경이 진짜 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답이 가짜 답이라면 짜증이 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노트북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장 직원이 노트북은 물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청년이 그냥 그대로 따를 의지가 있었다면 그 답이 싫지 않고 오히려 그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마운 조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말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는 그 직원의 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자기 기준 바로 자기의 소견이 있었던 것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진리는요 들을 귀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답에 반대되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답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 답이 싫어지는 것이죠 이 답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좀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생각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선시 되고 좀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모든 생각보다 나의 기준보다, 나의 가치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요 죄인은 법보다 자기 소견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두려는 그 시도는 죄인들의 흔한 특징이라고 이 범법자들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요 교통법규를 어긴 한 음주운전자가 있습니다 그가 음주축정에 걸려가지고 그에게 처벌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말하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이런 음주운전자가 이런 변명들을 대는 거죠 회사 상사가 권한술이라 제가 방금 회식 갔다 오는 길인데 어쩔 수 없이 회식 상사가 권한술이라 제가 그분 말 안 들으면 저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셨다는 그런 자기의 사정들을 막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주저리 주저리 그러면서 또 막 당당하게 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경찰들이 그 변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진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진 사장님이 이런 행동을 취하셨는데요 우리 경찰들이 막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군요 저도 그 상황 잘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면서 공감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금 우리 김영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은 그런 사람들의 변명에 별 관심 없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기준에 따라서 그를 판단해서 과태료 매겨야죠 그리고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 나 법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법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경찰이 의원님이셨군요 하면서 그냥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법은 법인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 시대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변명과 이 핑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성경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 말씀을 지금 이곳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들어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죠 소방학위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함을 좀 주압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좀 새 날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이 하루 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 오늘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장 귀한 실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 더 하나님 사랑하며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민족이 또 주님을 경애하며 두려워하며 주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그럼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기 우리 너무나도 어렵게 선교하고